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양이와 요리하는 남자 단칼 입니다 자 6월 16일 다이어트 16일차 입니다 점심이구요 오늘 점심은 요 토마토 토마토와 키위를 먹겠습니다 저녁입니다 저녁에는 생식이랑 두유를 먹을 건데 걱정입니다 이걸 먹고 운동을 하러 가야 되는데 운동하고 오면은 분명히 배가 많이 고플 거에요 그때 기름진 음식을 피해야 되는데 고민을 좀 해봐야 겠습니다 어쨌건 오늘 저녁은 요걸로 먹겠습니다 안녕